시원히 클래스 카드 숙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AL 19 시험지는 어 냈네요 쓰기 시험친도 한번 보자 랏, 펜, 펜, 넷, 슬랏, 배드, 핸, 좇, 배드 오 다 맞았네 그러면 마라비 테스트 뭐 어려워요? 아니요? 춥죠? 시작하겠습니다 소리? 배드 하나씩? 드 에 드 아, 배부구나 배부 아니, 드 드 너 아직 비디 헷갈리네 오케이, 글자 이름 불러주세요 비, 이, 디 오케이, 그래서 비는 항상 드 비는 이, 에, 어 중에서 비는 항상 드 합쳐서 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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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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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리고 여기서 소리 Z Z 소리 하나씩 Z Z Z 다음 보니까 A의 식구는 어떤 친구들 모아놨어요? E E가 에 소리하는 애들 모아놨죠? 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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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랩 랩 랩 랩 랩 오케이 뜻은? 소이사 소이사 동물에서 의사 쓰네 소이사 랩 랩 쓰기 띠 이 티 소리 랩 또 입술 붙였다 뗀다 랩 랩 랩 랩 랩 랩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텐 텐 하나씩 트 에 르 소리 텐 뜻은? 십 텐 쓰기 트 아 트랑 글자가 있어? 아 T E N 소리 텐 텐 텐 텐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T 레드 렛 엘 엘 엘 엘 드 엌 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리 만나면서 없어진다 그렇죠 레 이런 소리를 해봐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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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R은 혀가 R 소리를 할때는 R 소리는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야돼 R R R 레드 레드 반대로 L이 내는 소리는 혀가 윗니 밑에 메롱하듯이 붙어야돼 L 그래서 얘는 레드 레드 얘는 거꾸로 혀가 전혀 반대쪽으로 움직여야돼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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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빨간 빨간 레드 L E OP 레드 레드 너 지금 발음은 이거 소리랑 똑같았어 레드 레드 걔가 으르릉거린다고 생각해봐 red 레드 레드 소희아는 방법에 대해 골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다들 다른 stunned 좋아요. 저 빼고요? 너무 좋아지는 중이잖아. 오케이. 슬레드. 슬레드. 하나씩. 슬. 을. 에. 에. 드. 소리. 슬레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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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 하나요? 슬레드. 슬레드. 여기 흉내내봐. 목에 힘을 딱 줘야 돼. 이거잖아요. 벨 소리 말고 진동. 진동 몰라? 여기 힘을 못 넣는구나. 힘이 없구나. 네. 여우의 조절 오케이 아직 몸을 님 맘대로 갖고 놀지 못 하는구나 네? 몸은 제 건데요 어? 어 몸은 닛 건데 님 맘대로 할 수 있어? 네 근데 왜 이게 안 돼? 어? 그건 안 돼 왜 이게 왜 안 돼? 안 돼요 어 혀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나 봐요? 아직 히밍 둘 중에 뭐? 올 어디에 알 소리를 내나? 을 을 을 메론 못해? 을 을 을 을 을 이는 이에어 이에어 어 중에서 여기는 네 이는 드 합쳐서 드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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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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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레드가 아니고 이하라 있잖아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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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러 슬레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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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네트 네트 하나씩 루에트 소리 네트 네트 뜻은? 그물 그물이죠 네트 금을 넷 넷 넷 넷 넷 넷 넷 계속 소리 핸 하나씩 에 노 소리 핸 핸 anthrop ciao 잘했어요 ania 썩이 담았쫘 잘했어요 이제 대문자, 소문자도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하네요 글씨도 조금씩 도와주고 있구요